도청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 춘천권과 그 외지역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앞선 보도에서 봤듯이 여전히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결정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지배적인데요. 춘천권에선 캠프페이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 들어서게 될 강원도청 새 청사. 강원도는 2025년 착권까지 3년 동안 설계를 포함해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 청사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청사를 단순 행정청사로 짓는 겁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입지선정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청사의 건립 방향을 놓쳤습니다. 시민 복합공원에 들어서는데 도청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여러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짓는 걸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계획했던 컨벤션센터나 춘천시의 창작종합지원센터를 결합하는 방식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입지 비용과 건축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청사로 짓는다면 국비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청 자체가 생활 SOC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생활 SOC 차원에 있어서의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위치입니다. 현재 춘천시가 제시한 강원도청사 입지는 캠프페이지의 사실상 초입입니다. 또 춘천도심과 춘천력,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독이 54만 제곱미터 전체 공원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공원을 둘로 가르면서 전체 조형을 흐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전체 구상에 맞춰 입지 조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강원도는 해외 공공청사와 민간시설까지 20곳의 사례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자 건축물로 기능하지 않으면 시민복합공원으로의 이전 의미도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MBC 뉴스 강남ך MBC 뉴스 강의다 MBC 뉴스 강confl Sur MBC 뉴스 강 אס기정입니다. MBC 뉴스 강연 policies